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 공병호TV에서는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의 칼럼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주필의 여러 시국 진단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다음 대선에 대한 김대중 전 주필의 결론 그러니까 최종 심판은 국민에게 달려있다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핵심 내용은 불행이 더 최종 심판은 국민의 손에 달리지 않다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쉽지 않은 그런 게임이다 이런 내용을 방송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제목도 최종 심판은 국민 몫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한국의 유력 언론인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 사회적 현안의 본질 아주 핵심을 다들 피해버릴까 시중에 보통 시민들도 모두 다 아는 진실과 사실을 그분들이 다 피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 문자로 된 제목은 다음과 같이 붙였습니다. 최종 심판은 국민의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김대중 전 주필과 저의 차이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오해면 그것이 바로 다른 상황 판단과 해법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백여명이 의견을 남겼는데 그 의견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유력지에 그야말로 1급 그런 명 칼럼니스터들이 쓰는 글에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 그들의 의견과 전혀 다른 의견들이 백여명이 의견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 가운데 한 4분 정도 4,5분을 제가 뽑아서 소개하는데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대부분 같은 걱정과 우려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원규님입니다.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 아니다 물음표입니다. 공박사 의견에 절대 동의합니다. 최종 심판은 여당의 몫입니다. 즉 공공선거입니다. 최죄님입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99.9% 사망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 국민은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했습니다. 그 대가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고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다음 선거에 희망을 거는 아둔한 자들로 넘쳐납니다. 제가 추가적인 맛 설명을 더하지 않더라도 제 방송을 보고 이 많은 분들이 남긴 의견이 이런 의견조차도 언론에 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영문님입니다.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라고 무책임한 발언에 극칩니다. 한 발 비켜서 점자나 함이 돋보입니다. 구경꾼이 한 이야기라면 그런대로 앞뒤 문명이 지식인 냄새가 풍깁니다. 허약한 언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4.15 총선에 대한 진실보도와 결사항연의지로 언론 본래의 자세를 취해왔더라면 국민의 선택의 몫이라는 문구를 뜬구름 잡는 휘양한 궤변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약함에 목매단체 진실보도를 꼬리채 감아 내팽기 치고서는 그로 인해 전개화되어 온 현재 시국을 국민의 탓으로 돌려 그래도 언론인 행실하는 모습에 가슴이 짜안해집니다. 그렇게도 시국을 보는 논의 생명을 넘어 시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한 부끄러움 없이 구경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언론인은 아무나 합니까? 언론인에게 예의염치없는 사치품입니다. 아주 크게 나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상황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죠. 공병호 tv가 다룬 최종 심판 국민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방송에서 100여 명의 의견 가운데 가장 위에 배치된 순서로 단 몇 개를 골랐을 때 이 같은 의견들입니다. 아래를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대선 결과가 이러저러하게 나올 것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국의 유력 언론들에 속한 언론인들은 영원히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지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이름 꽤나 알려진 지식인들조차 유력 언론에 기구하는 칼럼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선택적 침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겪을 고난의 시간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과 불의에 침묵한다면 그 사회가 마땅히 치르게 될 비용에 대해서는 고주할 미주할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침 10월 28일 목요일날 오전 3시 20분에는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 정시대 정시대선 그래도 캐세라 세라는 안된다는 칼럼이 온라인판에 떴습니다. 작은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선 앞 시중의 걱정들 그 사람 당선되면 어떡하나 한국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난감하고 어이없지만 5년이 미래 좌우할 수도 될 대로 되라는 대선은 안된다.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중의 선거에 대해 들리는 얘기 상당수가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느냐이다 여야 지도자 가릴 것 없이 그런 말을 한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당선되면 나라에 무슨 변구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정책 문제도 심각하지만 후보들의 인성과 품격이 위험 수준에 있다. 이 칼럼에 양상훈 칼럼의 결론 파트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내년 3월의 선택은 참으로 난감하다. 특히 묻지마 투표를 하지 않는 중도층 유권자들로서는 투표장에 가고 싶지도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쪽 정시든 저쪽 정시든 당선되는 순간 본래 성시로 돌아온다.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되고 5년대에 또 어떻게 돼 있을지를 생각해야 된다. 세계정치 경제가 근본적 전환기를 맡고 있는 지금 앞으로 5년은 우리 미래세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양상훈 주필이니까 조선일보의 그 간판급 칼럼입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화려한 필력에도 불구하고 양상훈 칼럼에는 대선의 본질, 대선 성패의 본질, 대선 성패의 결정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병호 tv에서 김대중 전 주필의 칼럼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너무 잘 아는 대선 성부의 결정적 요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대선을 치러서는 안된다는 훈계가 바로 결론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르게 결정되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유력 언론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실과 진실보도에 그토록 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과 그들 자식들도 결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런 비겁한 칼럼을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도 모두 다 아는 사실과 진실을 다루지 않는 한국의 메이저 언론의 중심 중핵에 해당하는 언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칼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진실을 그냥 터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 중요한 일을 터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 이어서 전주필 김대중 전주필과 오늘 양상훈 현주필의 칼럼을 보면서 정말 참 조선일보만 좀 사실과 진실에 충실하게 그렇게 보도를 했으면 참 다음에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조선이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는가? 물론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화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언론들이 참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저는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잘 봐주신كم.